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의 나연지입니다 대연제약은 약국 전용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오마이락 장편한습관을 출시했습니다 오마이락 장편한습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랍노서스 지지와 모유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비롯해 내산성과 뇌담즙성이 뛰어나고 향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특허받은 김치유래식물성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론 등 6종의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모두 함유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에 이은 4세대 유산균이라 불리며 유산균이 장내에서 대사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유기산, 박테리오신, 효소 등을 함유함으로써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많도록 장내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로 프락토올리고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아연도 들어있어 장 건강은 물론 면역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요구르트 맛으로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온 가족이 매일 챙겨 먹기 좋은 제품인데요 대원제약 관계자는 오마이락은 락토바실러스와 즐거운 락을 의미한다며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는 좋은 유산균이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전면 개편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건기식 분야를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